집사야 어디갔니? 어? 여긴? 잡고싶다! 물고기! 비가 그럼 한번 놀아볼까? 여기다 뭐냐옹 우와 비가 얜 너무 시시하다옹 넌 어때? 너무 크다냥 와우 이게 뭐다냥? 집사야 넌? 난 무서워 응 난 재밌다쥬 잡혀가 왜 이렇게 안잡히냐 이것들이 진짜 안되겠군 내 피트로 잡아주겠어 오우 제대로 놀아보자 피트에 몸을 맡겨라 어? 용기준나? 밥이나줘 이런 놀아보자 오우 하하하하 왜 에헤헤헤헤헤헤 고기 현장 오메 이건 너무캈다 헝 왜 이렇게 팔딱거리냐 아따 싱싱하네 어? 나는 자연입니다! 어디? 도망가려고! Can you feel my heartbeat? 이..이것도 왜 이래? 비누 사냥을? 시작해볼까? 안녕하세요! 따라만 하세요! 따라만 하세요! 따라할게요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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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배고프당냥! 먼저 송아 요리 부탁해요!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아! 어떡하지? 흔들어주세요! 어떡해 미안해! 툽툽툽툽툽 빼기! 어떡해 미안해! 어떡해 미안해! 이번 사연은 어디에 또 만나리 가자! fim- 아니요! 를까 이뻐다냥! 레오의 ASMR 응? 잊혀? 뭐 땀냐? 레, 레오야 내꺼는? 오빠꺼는? 이따 줄게 냄새가 기가 막히잖아 야 맛있는 게 있어? 맛있는 게? 여기 있네 내 고기반찬 내 고기반찬 내 고기반찬 고기반찬이 나면 좋아 너무 맛있다냥 너무 맛있다냥 빙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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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pe 빙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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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하 하 하 미쓰 인증